기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은 창조주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만물의 뭐라고 부르죠 보통?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존귀하게 참조하셨고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참미를 부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면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온 우주는요 다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또다시 그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아주 커다란 대순환이 이 온 우주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한 부분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들을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창조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안식의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전에 살았던 여러 의인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그렇게 보기 원했고 듣기 원했지만 그들은 너희가 이때가 안 됐기 때문에 듣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알곡들을 사람을 오빌의 금처럼 희소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기도원의 군사들을 부를 때 몇 명을 불렀죠? 3만 2천 명의 지원자들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의 그 지원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마지막으로 딱 300명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기도원의 병사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죠? 엎드려서 마시지 않고 손으로 떠서 마셨는데 그것은 이 기도원의 군사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에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에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 이거는 어떠한 가치를 지불하고도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미련한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70년의 생애 동안에 돈 잘 벌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기쁘게 즐겁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목적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왜 그 말씀을 하셨죠? 남방 여왕은 땅끝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땅끝에서 먼 길을 마다앉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전능자의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숨겨져 있는데 너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남방 여왕만큼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는 소동과 고모라 때보다 또 니누의 성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이 한 번은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면서 탄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비둘기의 성령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가운데는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그 사람의 귀 속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주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들을 내가 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들의 막혀있는 귀 또 막혀있는 입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비둘기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전능자의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그 혀를 만지시면서 에바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은 8장 11절에 가도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어찌하여 나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주의 권능에 속해 있는 여러가지 표적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출애굽할 때의 모세가 요금 8장 11절에서 이 세대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딱 한가지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1월 23일부터 제가 요나의 표적을 매 처음에 깨닫게 되면서 저는 마음가운데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꼭 정말 보아를 발견한 것처럼 그 발태감추인 보아를 발견했던 사람처럼 제가 2013년 1월 23일날 수요일날 마태록 12장 40절을 보다가 과거에도 제가 봤겠죠 근데 제가 그날 마태록 12장 40절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땅속에서 삼낮삼방울을 지내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안식일교단에서 배워왔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게 그러면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야 이거 뭔가 우리가 정말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구나 저는 평생 동안에 안식일교단이 진리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안식일교단에서 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비록 안식일교단이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만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좁은 길을 가려고 신앙을 해왔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삼방울 계셨다면 아니 그러면 안식일교단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네? 하는 생각이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사전 또 성구사전 원어성경을 사서 두 달 반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두 달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저의 마음가운데 정말 단속과 같은 확신이 딱 마음가운데 자리 잡게 됐는데 그 두 달 반을 지나면서요 저는 마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알기에 LNG 화인 여사는 선지자이고 선지자가 그 기록한 내용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2사야서 8장 20절에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마땅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조칠지니 만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 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운데 너무나 두려운데 화인 여사의 글을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고 인터넷으로 달력을 살펴보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마음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그 모순되는 것들 마음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점점 마음가운데 있었던 의문들이 풀리고 아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책을 너희들은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이 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죠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놀라운 것을 다 번역한 분들이 다 피 땀을 흘려서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번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오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봄 28장 1조를 보니까 안식일이 닿아가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제가 원어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저물고 주일 중 첫날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살피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인터넷을 통해서 원어성경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면서 지식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스마트폰을 만들게 하시고 전파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제가 2013년도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진리의 빛을 알려주시고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3년도부터 이 성경을 그 한 해 동안 연구하다가 2013년도 가을쯤 되니까 이제는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18일에 오시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가운데 딱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 2014년도 4월달 28일날 저녁에 밤 11시쯤 되었는데 제가 졸린데 누워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뭘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재림교회가 1844년에 대실망을 겪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을 얼마나 많이 달을 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 31년도에 보름달이 뜬 날이 화요일이고 6월절이 월요일이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것이 저는 너무나 마음가운데 답답하고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밤에 제가 달을 직접 보면서 재림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해석이 진짜로 합당한가 제가 달을 직접 보면서 달력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아니 재림교회는 서기 31년도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서기 31년도에는 보름달이 화요일날 떴어요 6월절이 월요일이었어요 자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그렇죠? 1월 화수목금토 1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도는 건데 보름달이 화요일날 떴다면 재림교회는 보름달이 토요일날 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6월절이 금요일이었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날짜인데 어떻게 서기 31년도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가장 불가능한 연도를 어떻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4월 28일날 저녁에 도대체 달이 몇 번이나 떴는지 달 숫자를 제가 세워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844년도 3월 21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달 수를 세보니까 달이 2300번의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0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니엘서 8차 14절에 분명히 2300 저녁과 아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2300 달을 딱 계산을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니까 그 2300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69번의 윤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분명히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16절까지 뭐라고 말했죠 작은 광명은 언제를 주관한다 캄캄한 밤을 주관한다 라고 말했는데 아 그렇구나 1844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밤에 들어왔구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그 광명으로 하나님께서 달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 주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러가지 모예들 절기들 정한 때들을 다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2024년도 4월 28일 날 그 밤에 11시 반쯤에 제가 막 도표를 그렸어요 예원 도표를 그래서 요예세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요예세인가요? 아니 어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너는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알아 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파를 해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과정이 제가 이거를 막 인간적인 능력으로 깨닫게 됐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오셔가지고 저의 눈을 뜰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잠원 7장 20절도 거기에 보면 남편께서 보름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잠원 1절부터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어떻게 우연히 잠원 7장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남편께서는 보름날이 뜨는 날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가지고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었는데 잠원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잠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잠원이 무엇일까? 잠원이라고 하는 게 잠원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의 잠원이라 라고 되었는데 그 잠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말하면서 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이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오묘한 것들을 너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마태부검 1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상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그냥 그분 마음대로 막 움직이신다기보다는 그분께서는 순결하시고 그분의 완결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맨 처음에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두 선지자로 부르실까 두 선지자라면 죽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10년을 지내오면서 제가 지금 이 1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전파했던 이 기별이 뭐라는 걸 알려드냐면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늘에 번개가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조는 참된 선지자가 증거하는 징조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다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게시록 13장 13절하고 19장 20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누구한테 경배하게 하겠다고 했죠? 짐승에게 짐승에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된 예수님의 증거 참된 예수님의 표적 인자의 징조를 깨달아야 저희들이 그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하나님의 보자가 있으면 그 보자 주변에 뭐가 있다고 했죠? 내 생물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생물이 어떻게 하다라고 했어요? 낮과 밤으로 어떻게 하다라고 말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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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게시록에 보게 되면 낮과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낮과 밤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낮과 밤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고 또 낮과 밤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낮과 밤의 문제로 하나님께 불을 짓는 과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가면 어떤 과부가 낮과 밤의 문제로 하나님께 불을 짓게 되는 주님의 자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과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인자가 엘리아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은 분들의 마음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6명이 빠져나왔어요 구독을 하다가 구독 취소를 해가지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배워서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백마탄 군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백마탄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말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말에게는 채찍도 필요하고 또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게시록 14장 20절에 가면 그 포도주틀이 밟혀가지고 말에 재갈까지 차올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마탄 군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입에 악한 말을 하는 그 말은 다 재갈을 물리고 아예 악한 말은 그냥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만 담고 사는 자가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원의 군대가 되어서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3만 2천명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소수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에 수십만 명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수의 입에 재갈을 물린 그 백마탄 군대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물론 저도 원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좌우의 날성 건가받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무엇도 일정 또 일획도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라 잠원 30장 6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 더하지 말라 너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게시록을 보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 이 사본 있죠 사본 사본이 한 10가지가 10가지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 뭐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가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 성경 필사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필사본들을 서로 비교해다 보니까 필사본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단어가 달라 조금씩 근데 문제는 게시록 있죠 게시록 게시록 맨체를 주실 때 뭐라고 말했죠 맨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제압을 받는다 라고 경고를 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시록 말씀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사본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부패해졌는가 생각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사람들이 이거 사본을 이렇게 베끼다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시록도 보니까 서로 내용이 다르고 내용이 빠지고 들어가고 한 내용들이 게시록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 요나 심오나 이거 뭐예요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제 3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3일 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원어성경을 딱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사본들은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 3일이라고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서수에 대해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기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서수는 뭐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서수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기수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의 땅속에서 지내신 다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사본들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본들은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필사를 하다가 마태복음의 제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제 3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해놨잖아요 그거를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다가 그때부터 제 3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라 라고 고쳐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서로 다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만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전부 다 제 3일이에요 하지만 누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기수예요 3일 들이라고 되죠 3일 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 사본 그러니까 이 필사본을 하던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막 자세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 서로 안 맞으니까 자기네가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 성경을 쓴 이 마태가 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마가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고친 것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3일 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3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신다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요나? 평강이 있을지요나 평강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살롱 또 샬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못 뜻하죠? 완전을 뜻하죠 그렇죠? 완전 주님께서 내가 제 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밤사경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가 몇 경이라는 거예요? 밤사경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여기 화면에 보면요 요나의 표적 활중 적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기 8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 30년이 지난 후에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때가 사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피해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그것도 사경이고 그리고 만 3일이 지나간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경이죠 그리고 만 3천년이 지나간 후에 살렘 왕으로 올라가시니까 그게 또 사경이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35년이 지나간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것도 역시 사경이고 또 3.5대를 지나간 후에 인침을 받기 때문에 14만 사천인들이 그것도 사경이고 그리고 흰무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다음에 흰무리가 나오죠? 그것도 역시 사경이고 그리고 두 선지자는 어때요? 3일반 동안에 땅속에 있다가 죽어 있다가 부활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가 그 성거리에 있다가 그리고 3일반 후에 그렇게 되어있죠? 자,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님의 목전에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보수과 같아요 주님께서 이 밤에는 1경, 2경, 3경, 4경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물 때에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밤 4경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기별이 너무나 생소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에 이게 마음가운데 거부감이 있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국당의 주인으로 세웠다라고 말했고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 너의 허락이 없으면 이 애국당에서 어느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수족이라는 건 뭐예요? 손과 발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결박해서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라고 말했는데 나사로의 경우는 어땠죠?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사로 주께서 도와주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거기 무덤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수족이 어떻게 되어있었죠? 결박되어져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거를 풀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틀 후에 이거 뭐예요? 2000년이 지나간 다음 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왔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서기 2000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 이틀이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자유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